제주 도심 골목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일어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이었고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중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 서 있는 한 남성. 곧이어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들더니 이 남성을 들이받고 사라집니다.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시 연동의 골목길. 귀갓길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는 잇몸이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언어장애까지 겹친 상황에서 더 억울한 것은 치료비나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. 운전자가 중국인이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. 영사관을 갔다 왔지만 영사관에서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점.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답답합니다. 권투코치로 일했던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. 경찰도 가해자의 지인을 통해 돌아오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낸 중국인은 제주도 내 대학교를 졸업한 뒤 무사증으로 제주에 다시 들어왔고 또 다른 중국인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.